안녕하세요. 영화 불량한 가족의 예매가 드디어 오픈되었습니다. 가족과 보아도 친구와 보아도 때로는 혼자 보아도 손색없는 휴먼 코미디 드라마 불량한 가족. 올 여름 극장에서 따뜻한 힐링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희와 함께 불량한 가족 지금 예매하러 가볼까요? 그럼 극장에서 만나요. 안녕. 왔다. 아빠라니? 아빠라고 하던데 좀... 아빠? 넌 뭐하는 X야 너한테 난 유리 아빠가 X라고 해도 좋아. 뭐하는 분이래? 내가 유리 아빠다.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 네가 나타났어. 가족이 별 거야? 함께 있어서 즐겁고 편함의 가족이지.